그러니까 모음만 되면 자음은 외워서 대인만 하면 되니까 사실 쉬워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음이 어려워요. 특히 오하고 어를 헷갈리는 거는 정말 미국 영어권에 있는 아이들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어가 오가 발음이 다 다르잖아요. 투, 고 이게 똑같은 오인데 이거는 투로 목소리가 나요. 이것은 고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존슨. 다 오가 들어갔는데 이 오가 다 각기 다른 소리를 내기 때문에 영어권에서 이것이 익숙해 있는 아이들은 오라는 걸 보면 그냥 어로 읽어요. 무조건. 오가 아니고. 그래서 받아쓰기 해보시면 고구마라고 내가 열 번을 불러줬는데 더 더. 맞죠. 포도. 포도 했는데 다 따라줬는데 퍼 더 더. 그럴 때는 그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영어가 너무 익숙하니까 선생님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한테는 오가 그냥 다 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는 정직하다. 있는 그대로다. 오는 오고 어는 어야 달라. 근데 그게 왜 중요해? 뜻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강조하셔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것이 익숙해지려면 한 2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 다 띄고 일에 올라가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요거는 매주 하셔야 됩니다. 니음 배운 날은 그 전주 배우는 거 가야 겨겨. 디귿 할 때는 가야 겨겨. 나나 겨겨. 계속 노래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명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모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어쨌든 근데 선생님들한테 모음 하세요. 그러면 아 했는데요.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그리고 올라가도 받아쓰기 해보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방법대로 하는 거. 모음은. 지금 제가 하는 말 다 경험하고 계시는 거지. 교실에서? 다 똑같아요. 그래서 10개를 하는 게 좋고. 그런데 혹시 큰 학년 기초 가르치는 선생님 계세요? 고학년, 4, 5학년. 이런 애들은 그냥 사실 이중모음까지 다 해도 돼요. 한 번에 가르치고. 한 달 동안 외워 그러면 외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을 다 쓰셔야 됩니다. 한글이 야구에 나오는. 다 끝나고 나면 항상 선생님들 이렇게 수업 하시고 나서 한글이 야구 비디오 보시죠? 꼭 하셔야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게 클로징이에요. 그거를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나서 비디오 보고 나면 그게 딱 이제 마침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집에 있는 거. 수업까지 좀 재미나게 하는 거는. 첫날은 모음 배우니까 선생님들이 준비해 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지? 그러면 여우잖아요. 그러니까 모음으로만 소리나는 단계. 여우, 요요, 우유, 오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단어에 나오는 교과서에 첫날은 선생님이 준비를 해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수업을 하시고. 내일 다음 주는 기억이니까 첫소리가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 뭐든지 가져와봐. 얘기를 하세요. 꼭 우리가 배우는 거에요. 가구, 고기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보내세요. 리은할 때 보니까 나사 이런 것도 보내시고 해서 생각보다 우리는 기억 못하는 데서 같이 플럭백에다가 이름 써가지고 보내시는데 그러면 다 걷어서 이렇게 놓고 오늘 이거 정은이가 가져온 뭐네 이렇게 하면서 하면 참여도 되고 더 즐거워요. 그래서 학습 편지 내보낼 때 항상 거기에다가 다음 주는 디귿입니다. 디귿으로 시작하는 물건을 하나씩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가져오는 애들도 있고 안 가져오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더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이런 걸 하나씩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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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